제가 그냥 안 오고 제 친구 될 것 같애요 어린 때부터 제가 여기 왔었는데 친구 흥미한다 했더니 당연히 아니야 당연히 알고 이러래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무난합니다 자 여러분 박필현준 친구 궁금하시죠? 네 소개하겠습니다 박필현준의 친구 바로 음악입니다 자 다음 친구들 드럼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아세요? 그럼 탄탄한 기초 베이스 오예 고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너무너무 즐거워가야겠다 이제부터 말씀해주세요 춤 인생을 빌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세요? 네 오케이 여러분 날같이 소리치러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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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내 이렇게 해서 깨어나기 싫어 어쩌면 나는 무시했지만 내 몸이 떨어지하지 않고 너희만을 위해 살아와줘 지금 던지마 나를 기억해 전체 고속돈이 되고 추억이네 그대로 나를 지켜봐 전체 고속돈이야 계속 쌓둔 현재 내가 고개워줄게 주목할 수 있는 곳 끝까지 다 내 너라고 정말 아름다웠든 저를 뺏어오시켰죠 뺏어라고 내 너라고 무시당했죠 무시당했죠 그리할때만은 눈물을 삶했죠 땅처럼 눈물을 닦아낸죠 단체 고속돈이 알아보인다 너도도 ㄱㄹㄹㄹㄹㅊ린다 헐ㄹㄹㅂ 아아 너무 으윳아 이 정도를 위로 존경치대 안에 어이lesh 그게 뭐라고? 난 절대로 보이려네 Ant-coo stop 되는 문제 내가 못가질게 죽으러 한 수 있고 이제 끝까지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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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